살라만다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틀고 있죠. 모두에게는 떠올릴 수 있는 즐거웠던 기억의 조각들이 있죠. 국내 친구들과 뛰어놀고 웃고 떠들던 어린 시절의 기억. 남몰래 방구석에서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던 기억.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눈 즐겁고 따뜻한 기억들.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억의 조각을 안겨주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베뉴에서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얼함을 듣는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우리와 함께 춤추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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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